기지 내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공격이 있었다. 여기 사람들은 그 인원들 땜방어로 들어가는 거다. 내일 아침까지 막으면 된다. 방어 미션이? 방어정. 아침까지 지금이 딱 12시 돼가고 있음. 그래서 내일 오전 9시에 교대가 출발을 할 거임 그쪽으로. 근무교대다. 근무교대다. 근무교대. 근무교대 하시면 됨. 오케이? 오케이. 방어하시곤. 적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주자면은 일본에 지원을 받은 중간화 새끼들 민병대들이 낙신된다. 음. 그래서 훈련도 다 일본식이고 다 일본식이다. 도장이랑 외형만 다르다. 음. 어 그거 미칠 수도 있다. 내면이 일본식이라고? 어 내면이 일본식이. 외형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어. 미칠 수 없다. 알겠다. 아니. 7팀 들라고 했는데 사람들 반발이 심하잖냐. 우선은 반발이 심하지. 그니까. 네. 어쨌든 일본군한테 훈련을 받은 중간화 새끼들이 공격을 한다. 막으면 됨. 적군은 정규군이랑 비정규군 섞여있음. 배트궁 수준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고. 적군은 또 포호병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질문. 그 시간 몇배로 돌아갈까? 나도 모름. 장사하셈. 적의 병력은 얼마나 할까요? 알 수 없음. 비감기 차량이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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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만 알려줄게요. 그러면. 어제 보고로는. 어림잡아서. 이제 5개 분대가 왔다고 함. 그. 어림잡아서. 네. 우리 부상은 더 많았다. 적군보다는 아니겠지만은. 부상은 좀 심각했다. 수준인. 지금 안에 있는 수준분이 몇 명. 병력이 어떻게 되나요? 네. 두개 분대. 하고 있음. 두개 분대? 자기는 왜 지키는거죠? 한 명씩 해라. 한 명씩. 으흐흑. 어 파저씨 마지막에 하라자. 어. 질문해도 되나요? 마지막에 한다고? 크흐흑. 하아. 하으니. 아을. 누구 누구. 저요 저요 저요. 그러면 이 지역은 저희 지역인데 적군이 항구로 타고 온다는 얘기인가요? 항구는 우리가 막고 있고요. 항구로도 세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뚫리게 되면 그냥 죽어요. 적군의 메인 공격로에요. 우리 위치가 OK? OK? OK. 주변에 칠에 맞고 있는데. 우리 거에요. 실제로 뭐가 박혀 있음? 실제로 이제 대인질에 깔려있음. 발목질에? 방사형. 방사? 방사형 방사형. 플레이머? 그 폭풍형 도약실질에 그런거 말하는거 아니야? 방사형 방사형. 쏴서 뿌리는거. 아 그 크레이머는 아닌데. 그 앞에 서면은 딱 뿌려주는거? 응. 라디오같이 생긴 그 지레? 응응응응. 아 알겠다. 그거는 자동으로 교전 인식하면 자동으로 터짐 그거는. 나름 오토매틱임. 지레 범위가 어떻게래? 아니 저쪽 가지도 않을건데 자꾸 그걸 생각하. 아니 혹시 모르잖아. 플래시실문. 플래시실문. 아니 쟤네들이 몸으로 뚫고 들어올수도 있잖아. 플래시실문. 예 플래시님. 섬광. 그 지니로부터 공습이나 폭격이 있었나요? 아 어제는 어제자로 어제 보고로는 없었구요. 어 약 5일 전 보고로는 폭격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활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여러분들 들어가는 활약지원? 네. 아 저에게 해줄수 있는 활약지원. 베이스 내에 박격포 2대가 있구요. 그리고 뭐 지레 있고. 경력있고. 님들 인원있고. 텐넬. 저 질문있습니다. 박격포 2대 있다고? 기지안에 가면은 보급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에이스같은걸로? 아 탄약 보급은 될겁니다. 이제. 이제. PMC가. 여러분들 PMC니까. PMC가 온다고를 미리. 이제. 찔러놨어요. 기지에다가. 찔러놨기 때문에. 이제. AK 쓰는 사람. AK탄이랑. 5탄.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7탄. 5탄. 배딩용품도 다 구비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있어요. 맵에. 자동 지레 매설기라고 써져있는데. 자동 지레 매설기가 있어? 그렇다면. 그런. 그런. 그런 뜻아닌? 맞아. 그래. 저거. 응. 자동 지레 매설기가 있다고? 응. 자동 지레 매설기가 있다고? 보여줄게. 기다려봐. 저 지레 마크가 저거라는거 아니야? 아니 자동 지레 매설기가. 자동 지레 매설기로 뿌려졌다는거야? 뿌려졌다는거 있지. 자동 지레 매설기가 안에 있다고. 저기에. 뿌려진게 아니고. 아 매설기가. 기가 있다고? 뿌려야 된다고? 그거 우리가. 아니. 안 뿌려진다고? 자동으로 뿌려진다고? 어. 이거라고. 이거 이거 이거. 알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뿌린다고? 응. ADS. 아니. 그런거 맞아? 이거. 내가 뿌려야되는거 아니야? 미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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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이 그러면 안돼요. 하나하나. 또 지워야되잖아 이러면. 그냥. 힘드나. 한 땀 한 땀 다 부러야 되는 거 같아. 어딘지 안 알려준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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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서야돼?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확실히 얘기를 해줬다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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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싸우고 와라. 잡지 말고, 가서 싸워라. 지금 가서 싸우고 가라. 빨리해라. 마무리해라. 질문 또 있어? 네, 네. 우리랑 교대하는 차량은 어디에서 이용해가지고 어디로 오나요? 그냥 그렇다고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닌자 한 명 가면 거기 제 교대에 있는 차량을 타시고 갈 거니까. 차 타고 그대로, 그 차량 민들 차고 다른 차 타고 또 올 거예요. 도로 따라서. 차 밖에 못 가. 저기 지금 위험구역이라 헬기가 못 가요. 갑자기 교대, 교대한다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들어간 거 좀 똑같이 나와야잖아요. 네. 그때 좀 위험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하글래 위험하겠지. 어제 바구는 지금 없네. 면박을 죽으래. 면박 안 죽게 챙겼어. 질문. 질문. 기갑이나 차량 공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갑, 차량 공격은 정글이기 때문에 보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 네. 보고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되지. 교대 중에 그전이 날 수도 있고 아까 질문 대답해 주자면은 교대 중에 전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저 아까 했잖아요. 한진. 한진. 한진상. 밖으로. 야, 컨택지.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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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니 누가 이렇게 해놨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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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이 그냥 세 될냐라겠네. 야. 아니다. 아니. 박격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안 돼가. 아니다. 바껴포가. 안 돼가. 아. 야. 야. 이거 봐. 구경.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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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 한진. 하느님. 여기 있어야 쟁이님은 안에 껴가지고 바둑되고 있었어 도장 저거 있잖냐 코레아님 조장하고 싶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뭔소리 메딕하려고 호래시님한테 떠넘긴건데 아 호래시님 오케이 이런식으로 하시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식으로 나온다 메딕이 둘인데 두팀 해라 형도 쓰고 있네 세개 팀 운영할거다 아니 왜 한개 팀은 메딕도 없잖냐 그럼 조용해라 일반 분대원아 아 예 예이 본부대로 없죠 여부가 있겠습니깐요 예이 어련하겠습니깐요 일반 분대원은 노비도 못하잖습니깐요 에 명령대로 하겠습니깐요 에 명령대로 뽑자 태우님 태우님 앞에 정권 정권 비숍 응? 난 메딕이다 비숍 여기 옆으로 태우님 블루팀 옆으로 블루팀 뽑는거임 지금 활익수 다 거기다 거기냐 왜 왜 뭐가 뭐가 나 차량지원 차량지원? 여기 여기 쎄끈한거 하나 있네 개쎄끈한거 있네 큰거 큰거 쎄끈빠끈 어 어그가 이런것도 있어? 플래쉬님한테 붙어라 잉고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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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둘로 끝이구 아 뭐 직결 처형도 좀 버려야지 플라스포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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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왼쪽으로 못 받으라 고비율로 할까 고비율로 할까 고비율로 났나 두etical 청료 뭐냐 동 2050 사량지원이라구요 아 차량지원 레드 레드 oo 호딱집 뭐냐 고 Mesul ieu탄수 아burger 단수? 그러면 레드. 아유 블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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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쩌라고? 뭐? 아 시끄러워! 야 비숍 너말이야 너 자식아. 마이크 끄거든 너 자식아. 아 개벡형. 아 너무 싫어. 아. 아 시끄러운 데랑 한 팀 해야돼. 아. 하하하하하하하. 왜 아예 화려쳤네 이거. 근데 왜 태호님 똑백이랑 두고 있어? 저기 하다가 온 거임? 네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아. 행위님 어디 할래요? 레드 할래요? 블루 할래요? 블루 할래요? 블루 한다고 해 제발. 그대랑 하기 싫어. 아 그래 제가 블루 하겠습니다. 블루 하세요 그럼. 블루로 가세요 블루. 블루 할래요 Навenzie Scholz에 온 더 어디야. 블루 할래. 블루 할래요 인에서 언니의 대기 overe이키기 eleven이. 블루 할래요. 와. 블루 할래요 저 해야되고 tries 기동타격 할거에요 기동타격 중단거리 전투 할거고 활약조는 메인 입구 틀어맞고 확실하게 방어하는 단단하게 방어하는 위치에 설거고 그린은 곡사포 운용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어 플래스는 드디어 드디어 플래스는 그렇게 원하던 아 PERFORinga 그럼 너무 하잖아 레드 캠침칠 글루바바바바이 8 8 8? 8 8 8 100채널로 화력지원 들어갈거고 한진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초 교전시에 최초 교전시에 보고 후 교전 그 이후로 자아유 교전 그리고 상황 종료되면 상황 종료 전파하고 그렇게 합시다 일단 가서 어디 배치될지 그거는 기지 도착해서 시설 좀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여기 시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 장사포나 집중해라 적 장사포나 그 포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포격을 피할 수 있는 위치를 미리 포인팅 해가지고 그 위치로 빠르게 숨을 수 있도록 조장들은 유도해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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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박격포가 무력화되거나 하면은 그때는 블루팀으로 편성해가지고 조준하시면 되고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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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트하게 임기응변으로 대처할게 오케이 됐어 출발하면 돼 신수 아직 장비 못 챙긴 인원 있어요 끝 그러면 장비 챙기고 지금 게임시간 이거 지나가고 있나?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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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59분 게임시간으로 59분이니까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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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까지 모입시다 10분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너무 많은데? 캠슨님 지금 화장실 하셨는데 아 오셨구나 아 기보집 아 화면에 챙겨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맞습니다 12시 5분까지 얍 스커트를 하 담배한테 때리고 와야겠다 이 옆에 왜 뭐 언제 출발한다고? 12시 5분 12시 5분 그래? 리얼타임으로 가냐? 일회용 AT 다 나 바뀔 거 다 아이 그렇게 리얼타임 해줘 알았어 차피 우리는 일회용 AT 네 그걸 다 읽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알겠습니다 글루 다 AT 끼라는데 일회용 AT 난 제일 짱한 거 이걸 키는 방법은 뭐였더라? 그 GPS 키 그걸로 누드시는 건데 나도 땀 뺏기고 왔지 삽도 버리고 우리 장파 없나? 나 장파 필요없다 스커프를 장거리 교전을 한번 쳐도 되지 않나? 차를 버리고 메딕은 딱 필요없으니까 그런 거 근데 보니깐 몇 번인가 다 돼있어 그래도 한 두 개 생긴 건 나 또 전화 나 나도 챙길까? 홀로그랑 가변형을 끼고 가야돼 응 그래서 안 먹은 거다 너 가방 다 쳐도 무게를 쓰려버려 그냥 응 좀 뛰어났어 아니다 가방 무게는 올리고 매듭 더 많이 하고 니 학교들은 한국에다 성공했더라 준비되면 배 앞으로 배 앞으로 준비되면 배 앞으로 준비되면 배 앞으로 준비되면 배 앞으로 그치 아니 나 지금 한꺼번에 다 쓴단 말이야 그치 겁나 맛있을 거란 말이야 한창을 적게 들고 이런 풍을 더 많이 쓰는 게 더 좋잖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 밥 하나씩 챙겼지 밥 하나씩 밥 하나씩 밥 하나씩 도로 가면 되나 두 개를 줄이려고 왔는데 두 개가 더 줄었어 하나를 빼야겠다 한창 세 개밖에 안 챙길래 아 어떡하지 아 뭐 군대야 사람들이 치셨겠지 맞아 메딕 가방 생긴 거 아시죠 메딕 가방 생겼어요 메딕 가방 생겼어요 응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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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하지마요 없는데 어디 그 보고 아 근데 빨간색이야 그치 낼 거예요 으흠 저 지금 말씀할 적이에요 아 이거구나 얍 넌 조금 들어갔는데 체크 체크 오전 체크 한번 봐봐 만들어놓고 안 싶은데 이리 형 에잉 챙겨요 난 이런 가방을 원했다고 에 이거 내 가방 지금 이 가방이 저번엔 내가 좋다 했던 가방 알겠습니다 근데 뭐지 이쪽 가서 챙기면 안되나 응 거기 에잇티도 없앨라나요 아까 과자 챙기는게 잘치 않아요 도착해서 3만이 더 들었는데 아 3만이 있어요 어차피 내 총 한방이면 끝이 내 총이면은 차량 다 닦을라네 이거 9.3mm 무게는 무식하게 무거워 무게는 좀 무겁게 한데 이거 방어용 총기입니다 방어용 총기입니다 방어용은 최강으로 보이네요 응 방어 최강입니다 탄도 한 탄창이나 150발이라서 오늘 최고로 잘 썼다 150 여섯 탄창이면 몇 발이지? 100개 100개 여섯 탄창 총기가 가벼운 거 들고 근거리 교전만 하고 뛰어가다니면서 사람들이랑 힐하거든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나 싸울 일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우리 화력적으로 맨 앞에 있을 거니까 그니까 뭔가 곳곳에 분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상 있고 어 이쪽 치려고 하니까 어 저쪽 뛰어가야 되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응 우리 화면기 초소를 한 명 대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니까 뭐야 이게 화력 유도 한 명 필요할 거 같은데 어디 쏴라고 말해줘서 하는 소리가는데 응 우리 다 총 쏘느라 정신 없을 거 같아가지고 크래 보임? 선 척 선 척 선 척 안 있네 어? 어? 근데 어려운 거만 시키고 근데 어려운 거만 시키고 저장치 태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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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오늘 너무 머리를 많이 써도 힘든 저는 오늘 너무 머리를 많이 써도 힘든 흫 얼마나 많이 썼길래 아니 봐봐요 맵을 딱 열면 이렇게 얼마나 깔끔시하게 하하하하 아 우측에다 쓴거야? 쌀택이 없이? 살고 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떤 멍청한 코리아 같은 거면 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깐요 하하하하하하 뭐라고? 야 뭐라고? 하하하하 야 그래 뭐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들렸어요? 하하하하 아 들으라고 한 소린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쏘는건 정담방인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5분 지났는데요 왜? 왜? 누구 찾아? 아니 누구 찾아? 우리팀 찾고 있어 우리팀 어디갔냐? 아 지금 위에 있는거 아냐? 야 크대 내려와라 빨리 5분 까지다 임마 라디오 안가져 시간 지키자 저 탑승해야되는거 아냐? 응 다 탑승해 오케이 나 왔어 가자 하하 어 geh 쮤 아 흠 흠 흠 아 흠 흠 흠 독도 장비? 이거 이번에 다표 가지고 있는지 알고 어떤 식으로 쏘는지 근데 어떤 식으로 쏘는지는 아직 가락판이 왔어 가락판이 왔으니까 그거는 자표 장비 이거면 되는 거 아냐 쏘고 나서 ETA 말씀드리는 거 아냐? 처음에 다표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거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독도 장비도 필요하고 독도 장비도 필요 없는데 배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탄이 어디 박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아니 그럼 사람만이 가져다 말려오라 가져오라고요? 아무나 알려줘 젝터 좌표 몇 개단까지 나와있지? 파라판이 장비 좀 올려주라 카멜! 카멜 출동! 오케이 10개단? 활용 요청 10개단으로 해야돼요? 아니면 8개단? 6개단? 8개단? 8개단이면 5나 공부팀 내내 그냥 그렇지 근데 그거 포격을 요청하는 팀은 어디? 네 포격은 무조건 어디다 줄건데 폐격은 무조건 어디다 줄건데 폐격은 무조건 어디다 줄건데 1회용이 조장들이 할거냐 조장들이 할거라고요? 조장들이 할거라고요? 응 아 여자리에 여자리에 대한 상관없어요 재원님 어디갔어? 태원님 어디갔어? 태원님 어디갔어? 아 여자리에 대한 상관없어요 아 여자리에 대한 상관없어요 파라판이 배전해라 파라판이 배전해라 파라판이 블루 네 파라판이 블루 파라판이 블루 파라판님 눈이 슬퍼 보여 불다 불다 눈이 슬퍼 보인다고? 마이크 마이크 타고 해 그러면 와 이거 총 어떻게 쏜다? 와 앞에 뭐야 저거 되게 신식문물이네 이거 와 이거 H가 있네 이거 무인총기잖아 야 이거 최신식이잖아 오 사동으로 이거 맞춰주네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블루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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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일어나와 열차 바보 갑자기 저런 슬픈 노래 부르는데 다 젖는다고 울렴 울렴 바른 날 오 울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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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 없겠지. 있으면 뭐 물에 뛰어들죠. 왼쪽으로 가야겠다. 어. 어. 파도가 너무 세. 파도요? 어. 어. 시선이 어. 아 이거 말고 그게 재밌는데 스쿠터 스쿠터. 스쿠터 타면은 바다에서 뜨는데. 와 마을이. 좀 예쁘네. 황구 저쪽이네. 아 저기 우리 가앉이구나. 자 어디로 정박해야 이쁘게 정박했다 소문이 날까. 그대한 물에 안들어가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정의는 있으십니까? 됐어 정박했어. 운전해봐 싼데? 하차 합니까? 하차요? 예. 하차 할게요. 하차하고 무전으로 hq에다가 도착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잘 내렸는데. 난 잘 내렸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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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하차. 하하. 하차. 하리 마이크 꺼져 있어요. 짜증나 소문이 지나가겠습니다. 하차ymel Tanzut님. 하차ㅏ. 하차ymel Tanzut님. 다 끝 ruling 결듭게.. 각도가 kunnedogs이로. 아.. 죽을뻔했네 보트가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타심? 괜찮음 우리 또 저걸로 나가야 됨? 좋은데? 저걸로 나가지 않나? 아닐까? 우리 여기 오면 도착 아니야? 끝 아니야? 크랩? 보트 저거 점점 뒤로 가는데? 어.. 어.. 블루팀 이동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저기요 뭐지 이거? 크랩 님이 선도 서시고 그 뒤에 그 뒤에는 네 파란판 님 코발트 님 저 비셔 님 행인 님 손으로 확인 알겠습니다 저 후방이 저거 뭡니까? 왜 안아? 응? 아군이야 아군 예 아군 아군 끊기지마 아군이야 고 1차 타고 블루팀 2번차 레드 1번 2 3번차 블루팀 2번차 블루팀 2번차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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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탔는데? 요거 요거 그래? 내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니까 내가 탄을 많이 가져왔지 헬스인들 헬스인들 블루팀이 전부 다스 관리 맞다 형은 역시 작전지 들어가기 전에 골라야돼? 응 뭐? 안 닫.. 안 닫혔으면 너 비명소리들 갑시다 뜨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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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딕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총 맞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하겠네 어이 깜짝이야 총 맞았네 하면서 사망하는 거야 오씨 뭐야 이거 상호작용에 친구로 등록은 뭐야 아싸를 위한 컨텐츠 아싸를 위한 컨텐츠 아싸를 위한 컨텐츠 강제로 친구 만들기 위해 공격한다고 아 뭐야 공격한 줄 알았네 어 프레임 확 떨어지네 아이씨 뭘 차 앞차 어디까지 간거야 아 뭐야 60이 안나오는데 프레임 신경쓰면 지는겁니다 저 옛날엔 프레임 켜두다가 포기하고 프레임 껐습니다 어 어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아 뭐야 어 뭐야 저저저저 뭐지 응 응 되게 앞차 보인다 오늘 오늘 3일절 기념 미션 아니에요 이거 네 일본군 때려잡는 네 아이 깜짝이야 일본군 나왔을 때부터 일본군이라는 말 나왔을 때부터 난 알았지 어 프레임 왜 계속 떨어지지 이러면 안되는데 얼마나 뽑아 놓은 거야 어 어 프레임이 갑자기 이런다고 어 어 40 vote 아 è 30 간만 Au 아 웃음 i 이리 그냥 어디 i 오 hell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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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깝치는 뭡니까 차가 좀 깝칠 수도 있지 아니 지도세 와리가리 차량 안쪽 기지에 주차할게요 넓은 곳에 하시면 돼요 야 그럼 우리 대충 넓은 데로 가라고 넓은 데다가 차량 주차하시면 돼요 그니까 뭐 이래 만세 운동하면 되겠네 태극기 한 번씩 흔들어줘야지 에 와 저 이쪽이 아프야? 뭐? 똥포임? 거의 똥포임 105mm 똥포 똥포? 오우쉣 어 여기는 차보네 차보네 뭐야 이거 언제 쫓기지 어 뒤에 차 사람사람 마차할게요 얍 어? 어디있어요? 여기있을거 아닌데 저기 저기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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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방어 위치 한번 볼게요 주변에 워낙에 펑커가 많이 있는데 일단 그 포격 떨어지면은 좋은 위치 찾아봐라 아니 그걸 방어 태형님 어디로 가요? 여기 뭐 좋은데 많이 있는데? 적군 들어오는 위치랑 유괴호 찾고 있거든요 그 임무 나눠서 부여할게요 그 비숍님이랑 호발트님 둘이서 저희 유괴진지 찾아주시고 나머지 인원은 방어 위치 한번 볼게요 개인으로 오케이 우리 유괴진지 찾으라는데요 유괴진지가 뭐임? 저런 저런 뭐냐 좀 앞에 터져있고 그 감대고지 같은 느낌? 저기 앞에 바로 있네 가보자 어 뭐든지 뭐든지 지원할 수 있는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 진지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지 않았어? 우리 둘다가 그러니까 군대하기니까 어 근데 저기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그렇지 좋겠지 내 생각엔 여기인 것 같음 여기? 여기 시어 탁 트여있음 북쪽 빼고 북쪽도 여기로 들어가면 트였지 어 그러네 어 개 좋은데? 여긴 것 같음 여긴 해 여긴 해 양호 양호 맞은데 여기가.. 저..래나? 여기 말고 더 없다 오 여기 개잘보인다 오 개잘보인다 여기 그래 여기 말고 더 없다 우리 뒤에서 놀고 군대장 군대장 아 군대장 초장 아 현재 아주 좋은 진재나 찾았거든요 네 맞아요 위치 북동쪽 끝단이죠 네네네 여기서 다 보여요 저희 분대 중에 안드로이드 안 챙겨 오신 분 없으시죠? 아 저쪽 보인다 여기 뒤돌아와봐 다 보여 뒤돌아와봐 그냥 안보이는게 없어 어 여기 짱이야 진짜 그냥 야 이거 진짜 존나 좋다 좀비 모드한테 딱 기분 개쩡했다 야아 와.. 다 보여 여기 안드로이드다 챙겨 오셨죠? 응? 엘링 아닌거 같다 좀 작아서 목소리가 엘링 아닌거 같다고? 엘링을 할 필요가 뭐 안드로이드를 안 챙겨오면 안 보여갖고 엘링이 뭐야? 외치기 외치기 안 돼 있다고 외치기 안 된다고 외치기 안 된다고 컨트롤 탭 컨트롤 탭 아아 이 빛이 다 보인다 어때요? 잘 들려? 진지를 진지가 한눈에 다 보인다 아아 잘 들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손 잘 들려 와 이거 차판소리도 구해놨네 미쳤네 맵 진짜 이쁜데 고른다 이건가? 이건가? 잘 들리겠지 이제 네 와 저희 위치 변경할게요 진지 북동쪽 말고 진지 서쪽 저희 차량드론 입구 방향쪽 해가지고 저희가 화력조니까 정면에서 적군 공격 막을 거거든요 그쪽 위치 말고 여기 와서 다시 편성해주세요 진지 위치 안녕 신양호 네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네 와 트미나가 왜 안 차오르지 네 좋다 불타오르네 기분탓 기분탓 여기가 탄약박든가 혹시 박격포 차이였어요 박격포? 박격포? 아니요 포진지 있다는데 저기 위에서 봐봐요 찾아봐요 찾아봐요 복동쪽에 복종 가면 건망 좋은건 있어요 건망 좋은집? 전망 좋은지 오랜만에 적은다 전망 좋은지 오랜만에 적은다 뭐라고 사작한게 판부터 큰일까 전망 진짜 뜰 만한 차모 없는데 근데 일단은 큰 차모로 입구하여 막아버릴게요 차량 부드러워 아 여기 시야 별로다 그나마 저기가 좀 낫겠네 어 빈대장 블루팀 대장이고 차모로 저희 들어온 입구쪽 차량 드림로 어 그나마 여기가 좀 낫네 아 여기가 좀 낫네 아 저기 좋겠다 어 저기 여기가 좋겠다 어 저기 여기가 좋겠다 어 어제 얼에 다친 사람들 때문에 여기도 있네 아 힘들어 저렴은 유괴진지 혹시 찾은거 있어요 정면 근처에 아 그 어? 와 바깥으로 들고 댕기네 그러면은 저기를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 쪽에서 제일 높은 곳은 여기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아프냐? 아프냐? 내 옷 입고 갔잖아 내 옷 아니야? 어 미안해 잘 봤어 여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근데 저 우측이 안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잡는다고 해도 우측 이게 이 식물이 가려요 아 그거는 어차피 저희 나눠서 편성할 거라 상관없거든요 저희 두 명씩 편성할 거예요 그럼 일단 기관총은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정면 바라보내줍니다 여기 DMR이랑 같이 나오게 유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유탄이랑 여기 넣을게요 오케이 유탄이랑 기관총이 여기 들어가고 내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유탄 누구지? 어 조절이 아닌데 유탄 유탄 밴 유탄 유탄 밴 아 그러면 여기 두 분 계시고 지금 진지 편성할게요 진지 편성 인원 분배 유탄 도대체 이렇게 차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그래서 기분 탓이였어요? 더럽게 안 차요. 25kg인데 더럽게 안 차요. 그러면 스테미나 버그 맞을거 같은데? 파라파님이랑 크댄님이랑 한 개 조 편성할게요. 그냥 하려구요. 딱히 가벼워서 스테미나 보관될 일도 잘 없고 행인님은 저랑 같이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스테미나 참여를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진지 안에서 정면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진지에요. 카피 저기 그리고 현 시간부로 경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폭발물 설치존은 일명은 경계해주고 일명은 설치하는 걸로 할게요. 아 저 파라파님 아이디 깔고 있네. 어메이징. 저쪽까지가 몇 미터지? 몇 미터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 뭐 파라파님 있는 위치? 어 아니 그 앞쪽까지. 150미터쯤. 비행기부터 갑시다. 비행기는 250. 250? 어 커봤자 그거네. 250이네. 저 깡통이 340. 240이네. 저 멀리까지 최대가.. 최대가 400. 그러네. 오케이. 최대.. 최대가 400이네. 지금 보이는 지평선이 딱 그쯤 되네. 괜찮네. 사역할 맛 나겠는데. 뭐 하냐 쟤. 보호품 뿌려주러 오냐? 보호품 가지고 오냐? 보호품 가지고 오냐? 보호품 가지고 오냐? 어디 가냐? 어디 가는 길이냐? 어디감? 상납하러 간다. 상납하러 간다. 아 여기 잠깐 간다. 쥐들끼리 부딪칠 것 같아. 니들 뭐 운전하냐? 안전거리 준수해라 다친다. 그럼 이만. 하하하하하하 아 씨. 보호품도 있네. 개꿀이네. 아.. 마지막에 만세운동 부르면 되는 건가? 응. 지도상의 RB123가 저희 개인 진지고 RC1은 구호소입니다. 구호소. RC1? 오케이. 확인. 네. 경계해야 됩니다. 다들 일어나서 경계해주세요. 내가 망원경 들고 보고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오케이. 우와. 장말? 저 아이디를 압력식으로 설치를 해놨을까? 압력식이지 않을까? 아니면 터뜨리나? 반응, 반응해서 격팔하면 늦을 건데. 휴대 번호 언제 뚜뚜뚜뚜 입력하고. 그니까. 그것이 문제지. 파라파님 저거 압력식으로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는 말이 없었다. 흐흑. 흐흑. 흑. 난 전방 보이는 거 없음. 나도 안 보이. 유AV 한 번 띄울걸. 유AV. 아 유AV. 헌터 IR이 있긴 한데. 유AV 가깝다. 응. 나 보는 것도 안 가졌어. 일단. 1차 방어선. 야 근데 우리. 노스이스트한테 너무 취약한데. 그니까. 노스 쪽이랑. 맞아. 노스이스트. 아니 노스이스트 근데. 저기 레저팀 있는데. 아니 저것들 믿을 바에 그냥. 난 뒷통수로 한 번 더 쳐다보고 말이다. 저것들 봐라. 저 지붕에 올라가서. 나는 버라지니까. 아 잠깐만. 노스 방향도 좀. 그거지 않아? 우리 쪽에서. 아 근데. 아 지레지대가 한 번은 막아주니까. 응. 아. 어 잠깐만. 서있지 서있지. 21도 21도. 저 노스 이스트 방향. 적 발견. 발견했어? 움직이는 거 봤어? 있네 있네. 규모 어떻게 되죠? 컨택 1개분 대. 규모 까진. 죄송 바람. 컨택 1개분 대. 무장 규모 대. 유탄수 및 에이티사수 확인. 영호. 사격 사격. 교전 교전. 사격 허가바람.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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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팀 미드 바에 그냥 우리가 뒤 한 번 쳐다보는 게 낫다니까. 시벌. 아. 블루란다. 레드. 야. 피역 당한다. 피역 당한다고? 어. 이쪽으로 탄 몇 개 죽였다. 사우스에도 적 1개분 대. 란다. 아. 맞았다. 아. 아. 유타임 힐. 유탄 힐. 메딕 지원 필요합니까? 아니요. 야. 숍장 저기다. 200도. 200도 나무 뒤. 내려온다. 200도? 200도 나무 뒤 내려오고 있다. 보인다 보인다. 육안으로 보인다. 이 새끼들. 내 위치에서 쏠 수가 없다. 자꾸 나 쏘네. 내 시앙컷들. 야. 설령한 치료를 죽인 사람을 왜 치냐. 이 시. 쟤네바 협정을 기억하라. 이 시앙컷들아. 전시간부로 소음 깨 대. 쏜다. 야. 저 나무 뒤에서 쏜다.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야. 지뢰가 하나도 안 터졌다. 지금까지. 맞아. 맞아. 소리도 안 나와. 아. 조장. 저희. 지뢰 지대에서 애들 내려오는데. 지뢰가 하나도 안 터지는 것 같은데요. 확인. 확인해 볼게요. 와. 옐로우 스모크 뭐야. 옐로우 스모크로 인해 남쪽으로 시야 확인 불가. 와. 양호. 저기가 저기가 그거다. 저기가 저기가 그거다. 그래. 누워있다. 누워있다. 누워서 잘 안보여. 그때한테 다 뒤졌으니까 쫄았겠지 뭐. 이건 뭔 소리냐. 지뢰나? 어? 뭐 엔진은 비스무리한 것들이야. 기분 탓인가? 어? 노랫소린가? 잘 못 들었나? 안 들리는데? 어? 잠깐만. 지뢰 터진 소리. 저기 지뢰 터졌다. 노스 이스트. 광위각으로 27도. 100미터 전방. 지뢰 격발. 양호. 아. 그거다. 그게 터졌다. 아. 지뢰 매설기 터진 것으로 추측. 와. 지뢰 잡동이긴 했다. 아. 그거다. 201도 컨택을 썼다. 연마가 좀 편이한데? 잠깐만. 아. 저 사라지고 있어. 사라지. 아. 단발세가 계속 오진다 이거. 좋다. 다시. 다시 경계상태 전환할게요. 오케이. 뭐야. 신양호. 어. 경계중일 때 치료받아도 되는지? 신양호. 행인장 행인장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공안만 해줘요. 빨리 해줘요. 빨리 해달란 말이에요. 빨리 임의복귀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해줘요. 빨리 하라고요.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건배기 같아가지고 빨리 하란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치료 없습니다. 가세요. 하. 너무해. 혹시 추가화력 필요한 위치 있나요? 아무래도 그 머신거너 위치에 애들이 잘 보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야호. 인원 1명. 인원 1명. 인원 1명 빼서 차량 운용해가지고. 59경 사용하셔도 됩니다. 브레이크 179도. 1개분대 컨택. 170냐호. 저기 나무 뒤. 나무 뒤. 확인. 그 합류하는 인원 1명이 50평 갖고 와요 여기 교전 났어요 그린 팀 조장 저희 화기 제한 있어요 호텔 지점에 고폭탄 3발 요청해주세요 차량 하나 빼서 머신거나 위치로 이동할게요 야야 숍장 노스다 노스 노스? 확인 노스에 총성났다 노스 저기 위치 뭐냐 저거 아 총소리는 났는데 애들은 식별 안된다 왜 안됐어? 야야 다시 복귀하자 여기 좀 째린다 사우스 완전히 노출됐다 위치 너무 안좋아 여기 잘 보이는데 잘 맞죠 아 아 기모찌 아 왜왜왜 아 피욕당한다 피욕당한다 어디있지 모르겠다 오케 오케 타소 잡을게요 chlor 홍구 퇴근 voices 아 노스에 있다 노스에 있다 노스에 있다 노스에 있지 맞지? 안보여 근데 응 그 때문에 안보인다 총알 날라온다 아이 안되겠다 나 그냥 차에 타있어야지 아 차에 타있잖아 적발견 74도 영호 74도 어 겁나 근접했네 탱고들 다운 난 유탄수인데 왜 뭐 하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착탄! 착탄! 너무 좀에 가깝다. 차량 좀 뒤쪽으로 좀 빼줘요. 뒤로 빼라고? 나 지금 이거 창업하고 있는데... 차라리 남쪽에다 대놨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총이라도 안 맞아야지. 조장! 저기 그린스모크 보여요? 143도. 여하긴. 여하긴. 차량 타있어야지. 내려올 것 같아. 여하긴. 아 뭐야. 여긴 또 시야가 안 나오네. 차 위치 좋은데 좀 없나? 여하긴 또 시야가 안 나오네. 어 현재 베이스 위치 229도. 적 1개부인데. 접근 중. 299도. 299도. 여기선 안 보이네. 여기선 안 보이네. 어, 내 ear. 여기선 안 보이네. 적성 유탄. 여기선 안 보이네. 여기선 안 보이네. 그린스모크. 230도. 양호. 이제 그린스모크 지점에서 총격 중. 폭격 폭격. 컨택 207도. 적들 산계 중. 현재 아군 위치에 적군 폭격. 적군 폭격. 현재 착탄 중인 곳. 오 마이 갓. 우리 박격부 뭐하냐? 한진님. 네. 위치 어디에요? 저. 분대장님 옆에 있습니다. 아 조장님 옆에 있습니다. 혹시 저 치료 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착탄. 폭격. 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네. 아 있다 있다 있다. 잘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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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시경을 안 챙겨왔는데요. 그러니까. 나 지금 눈 깜빡이 좀. 빨간색으로. 아. 야시경 다 있음? 얜 야시경 없음? 야시경 다 있음? 양호. 군대장조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입니다. 아. 에. 에. 뱅뱅. 맨 다운. 뱅뱅. 에. 에.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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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눈 깜빡이 보인다니까 빨간색으로 피 때문에 꺼져있다고? 아 이건 이거 안되는거 같애 나 계속 땅 깜빡이고 있더라 지금 다행인데 어 그래도 그래요 계속 똑같애 아잠만 이거 내 쪽에서 꺼야되나? 내가 꺼볼게 아잠만 이거 내 쪽에서 꺼야되나? 아잠만 이거 내 쪽에서 꺼야되나? 잘진다 응 꺼볼게 안 돼 지금 야투경 군대장 쪽에 얘기했고 잠깐 대기해보라고 합니다 일단은 잠깐 대기하다가 날 지면 날 지면 저 장림 되는디? 어이 지금도 안보여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어이 어이 여긴 어디? 난 누구? 어이 여긴 어디? 난 누구? 어이 이거 안보었다니까 지금? 유저 때문에 이거? 이거 꺼도 안보여야 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코 딱지 코 딱지 어 라스폰한테 각이 머 아니 나 그거 아님 난 그냥 야투경이 없음 나 여깄다 이 가방에다 넣어준다 어깨 나 이건 버그 있어가지고 어깨 기멋디 통기 깜? 빼야겠다 그러면 어 이거 아예 빼겠어 통기 안껴도 돼 어깨 어깨 걸린다 이거 어디 정기거리가 아예 근데 야투경 껴도 넘어도 어? 응 인조 리액션 빼야겠다 이거 잠깐만요 죄송해요 시래소리가 너무 불량한데요 안개 꼣나? 관계는 없는데情況 Steam계 요 diets 너무 어두워서 그런거 같아요 일단은 계속 얘기할게요 소리를 어깨 뭐 플레이어 같은거라도 있으면 제가 유탄일 쑤뎜 플레이어 유탄이라도... 이렇게 쓰는데 당연히 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박혁포한테 그거 있잖아요? 플레이어? 아 맞다 박혁포도 가지고 있다 아니 나 안 들어왔어 난 아직도 안 들어왔어 아 뭐야? 인조 리액션 그대로야 아 시연어 아 이거 미치겠네 리액션이 응 나 한번 껐다 켤게요 참고점 델타에 조명타 한 발 쏠게요 아예 경계 자체가 안 되니까 독특형으로 고장 장만만요 우측으로 조각한 아이는 중이야 아니 어렵다 그라라 그라라 안에서 아 깼다 시건 조명탄입니다 이제 좀 보이네 이제 좀 보이네 어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은 안 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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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플래스 틀렸잖아 갑자기 틀려 없는데? 아 저기있다 저는 여기 여기 있어 어휴 머장 근데 우리 뚝배기 위보다는 경계선 쪽에 쏴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 피겨 파격! 파격 플리 총성 이스트에서 났어요 아 머장 머장 네? 일단 플레어 꺼지니까 다시 안보여요 플레어 꺼지니까 다시 안보여요 다시 요청했습니다 아 플레어 챙겨올걸 개꿀진 묵하견 아쉽다 아쉽다 어! 레드 플레어 역시 역시 헌 아 역시 역시 여긴 있을거 다 있지 없는게 없지 저도 지금 레드 플레어 있는데 쏠까요? 네 쏘셔야 될거 같아요 지금 너무 어두워서 확인 방향 지시바람 어 아 아 참고점 에코 방향으로 한발 요청합니다 어? 뭐가 어디야? 어? 뭐가 어디야? 아 저쪽이구나 아 아니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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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는 얘기하자 흠흠 플레어 사자 아 오우 그렇지 이 밝기여 고라티 고라티 왜 안밝아 보이지 아니다 난 밝다 아 난 이제 좀 아 저거 저거 혹시 그거야? 아 유탄 플레어다 유탄 오케이 그렇게 심각하게 밟진 않네 유탄 플레어 조장 유탄 수 그 다른 차 가서 플레어 좀 더 가져와도 돼요? 아 아 오우 개 밟다니까 이거 개 밟네 와 저쪽이다 저쪽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이게 어디에 서시는 거야? 플레어 션 아 이거 봐 이스트 완전 잘 보여 화으우 지린다 지려 유탄수 참고점 줄리엣 지점에 유탄 제압사격 요청 들어 왔습니다 잔탄 5링! 잔탄 5링! 차량에서 보급 좀 받아도 돼요? 예, 양호합니다. 지금 받아오시면 돼요. 확인! 차 어딨어? 차 어딨어? 여깄다. 폭격! 아군입니다. 그린 팀 당소, 블루 팀, 참고점 호텔 지점, 인디아 지점, 조명탄 각 이발식 요청. 줄리아 쪽으로 플레이어 쐈어요. 양호. 해외. 개발간. 와, 씨. 그래. 이게 조명이지. 이게 유탄이지. 아, 나 저 차에서도 보급 받아야겠다. 보수. 고마워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나. 유턴수 플레이어 잔탄 1발 수신 양호 1발 아낄게요 저 3발 있어요 유턴수 플레이어 주소 3발 있습니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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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주소 유턴수 플레이어 일단 빼라 일단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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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르마 끄라 아르마 꺼라 덥무다 한참 달아 울고 있었는데 거참 아쉽구만 어떤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었어요? 그 머리에 머리 맞으면은 헬멧 벗겨지는 거랑 동시에 눈앞이 피닥스도 가득 찬 그리고 스태미나가 안 찬 스태미나 버그 다시 생겼음 저거 때문일진 모르겠지만 스태미나는 모르겠는데 눈 깜빡깜빡거리잖아 계속